조선이 우리 나라의 효자 먹거리이면서 일거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있는 먹거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뜨는 먹거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짚어서 그 해상풍력에 대한 부분을 주제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해상풍력을 왜 중요하게 봐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왜 해상풍력을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해상풍력 발전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2011년만 해도 3.8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됐던 전 세계 해상풍력이 지금 2019년 가면은 29.1기가와트까지 크게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사업이 전 세계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시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시행하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다음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린 정책을 추진하셨고 그게 지금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얘기를 드리자면요. 앞으로 지금 19년 그 당시에 19년과 그 다음 2030년의 성장 예상치를 보게 되면은 아까도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7배 가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평균 약 17.8%의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해상풍력이 효율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도 왜 전 세계가 해상풍력을 뛰어드느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해상풍력은 친환경 에너지라는 겁니다. 우리 세계에 지금 바람이 언제나 계속 불고 있기 때문에 자원 바람이 그치는 그런 자원 고갈에 걱정이 없고요. 두 번째는 바람으로 인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없습니다. 물론 가장 효율이 좋은 것만 따진다면 원자력 발전이 좋겠지만 그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 방사능 처리는 아직도 현재 언제가 될지 그 해결책이 언제 나올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조금 효율이 안 좋더라도 전 세계가 지금 친환경을 목표로 해서 계속 발전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게 풍력 에너지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해상풍력이 가장 크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독일, 중국, 덴마크 이런 나라를 봤을 때 이미 기가 단위에, 기가와트 단위에 큰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1년에 왔어도 아직까지 기가와트에 진입을 못하고 메가와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얼마나 성장을 시키느냐 그리고 왜 이걸 성장시키느냐 봤더니 지금 보시면 전력, 한국전력이라든가 두선중공업이라든가 SK라든가 많은 회사가 이 해상풍력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 조선과 항만 사업 그리고 전력사업 그리고 건축 모든 분야에 조선과 같이 모든 분야에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잘 돼야 결국에는 해상풍력도 잘 할 수 있는데요. 사회자님, 우리나라에 방금 말씀드렸던 전력이라든가 항만 그리고 조선이라든가 건축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죠? 해당 분야는 꽤 높은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이상하게도 해상풍력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의 전문가들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각가지 해상풍력에 들어가는 이 사업에서 상당히 1등 분야를 차지하는 것도 많은데 왜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느냐? 의문을 표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발전한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도 아직 많이 뛰어들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앞으로도 뛰어들어서 세계에서 이 분야에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린 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이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탈탄소화 시대가 왔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뛰어난 나라예요. 어떤 나라냐? 홍수도 자주 나고 그리고 여름이면 너무 덥고 겨울이면 너무 추워요. 이런 급격한 환경 변화를 항상 잘 극복해오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환경, 세계의 이상기후를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 최근에는 캐나다에 몇백 년 만에 큰 폭우가 홍수가 났다고 난리가 났죠. 전 세계가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걸 잘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미 1992년부터 탄소협약을 지속적으로 계속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탄소 국경세를 걷겠다고 EU에서 이미 가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세를 추진해서 2026년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이 부분에 본격적으로 탄소세를 걷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이런 부분, 특히 전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중이 높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만약 탄소세를 걷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특히 전기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생산의 대부분은 공장에서 전기를 사용해서 생산을 하고 그것을 수출하는 그런 운영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에 탄소세를 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이제 철강을 생산하는데 20톤의 철강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만약 10톤의 이산화탄소가 나왔다. 그러면 이 10톤만큼의 여기 보시면 탄소 국경세를 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 국경세를 얹은 만큼 수출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린 뉴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전체 전력 생산력의 20%를 풍력과 태양광으로 대처하는 R2-3020 전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탄소 국경세를 꼭 나쁘게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같이 탄소에 대해서 소홀한 나라 같은 경우는 탄소에 신경 쓰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싸게 물건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탄소 국경세를 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 그린 뉴딜 정책을 잘 추진했을 때의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 이미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일자리를 가져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그린 뉴딜 정책 2030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빨간선 부분. 2030 이행 목표를 보면 12기가와트의 발전량을 2030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전을 해서 나중에 12메가와트급, 발전기 하나에 12메가와트급 터빈을 발전하게 되면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해외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적과 성과 그리고 신뢰도가 쌓여 있어야지만 이런 사업들은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수출 성과,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쌓느냐.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비록 수익률이 창출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성과와 그 다음 신뢰도를 쌓아야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 해외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해외 시장 진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의 패러다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이 조선과 비교되는 노동 집약 사업이라는 것을 일단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 해상풍력, 이 풍력 발전기 커다란 바람개비가 얼마나 크냐. 거의 1,600톤짜리 구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들 때 어디 공장에서 자동차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가 없는 그런 독특한 조선과 같은 독특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노동 집약적 일자리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자, 동시에 기계, 중공업, 철강, 화학, 전선, 발전설비, 조선해양, 토목, 건설, 이 모든 게 다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계, 각 분야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서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자체에서 일자리를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꼭먹고 알먹고의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설치 후에도 관리, 보수의 일자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여기가 끝나고 나서도 일자리가 계속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수출까지 되면 앞으로도 큰 일자리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게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또 하나 그린 에너지 뉴딜 정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게 수소산업인데요. 만약 이게 풍속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변전하고 축적하고 이거를 전선으로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손실이 많다고 그렇게 지적사항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냥 여기에서 수소를 만들어버리면 이거 수소 만드는 거는 바람 많이 불 때는 많이 만들고 적게 불 때는 조금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수소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발전에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연계가 가능해서 앞으로 일자리가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느 정도냐. 아까 얘기했지만 연간 17.8%의 성장을 하고 있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궁무진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게 2030년까지 약 100조 원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00조 원의 자금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얘기입니다. 100조 원의 자금 유동성이 풀리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 이번 정부 기간 동안에 서울, 경기도에 엄청난 자금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자금이 풀렸었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자금 유동성. 지금과 같이 투자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게 집값 상승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럼 단순 계산이지만 100조가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투자되는 부분들은 그만큼 집값 상승이 있을 거라고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우리나라 앞으로 부동산, 부자될 곳을 제가 한 군데 짚어드리겠는데요. 우선은 배우항만과 조선이 발달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보시면 울산하고요. 목포 앞바다하고 그다음 부안 고창 쪽에 큰 조선 해양 플랜트가 지금 예측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규모가 큰 곳이 바로 이 목포만 앞바다라고 제가 그렇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타지역보다 땅값도 싸고 그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맞은 수심, 섬이 많다 보니까 알맞은 수심이 있어서 100조 중에서 약 48조가 이 지역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48조 5천억이 투자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48조 5천억이 투자된다? 이거는 부동산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 지역에서 꼭 이 조선 관련 450개 기업과 1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을 꼭 찾아보시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활성화될 지역 제가 또 오늘 짚는 곳은 바로 이 목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린 뉴딜 정책은 전 세계가 하는 투자 사업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는 투자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앞으로 개척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상풍력이, 풍력발전이 실효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자님, 만약 이 경제성이 지금 현재 없고 지금 돈이 안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세계에 큰 시장이 열린다면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투자를 해서 그 세계 기조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발전했던 사업들은 우리나라 지금 이거 아직 투자 시기상조다. 이거 우리나라 지금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계속해서 발전해왔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반도체도 그랬고 그다음 조선도 그랬습니다. 그랬지만 그런 것을 결국에 개척하고요. 그래서 변화하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조선에서, 자동차에서 그런 곳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갔던 곳은 부동산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됐고 부자되는 부동산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 시장 발전을 하는 곳에 우리나라가 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는 두고 봐야겠지만요. 그래도 지금 당장 계획돼 있는 것만 100조 원입니다. 이런 곳에 꼭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부자가 되는 길을 찾으실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란다고 오늘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